1.놀라우스 2.놀라우스 3.놀라우스 4.놀라우스 4.놀라우스 5.놀라우스 우와! 잘됐다! 오늘도 안나랑 올라프랑 신나는 하루를 보내볼까? 5.놀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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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놀라우스 5.놀라우스 6.놀라우스 6.놀라우스 짠! 잘 먹겠습니다! 우와! 시원하다! 역시 엘사는 얼음이지! 우와! 배부르다! 이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볼까? 안돼! 눈빛을 기厚く 날아가서 메이크업 완성! 자 이제 드레스로 갈아입어볼까? 짜잔! 짜잔! 나나나나나 어? 그런데 안나랑 울라프는 어디갔지? 응? 어? 저기있다! 안나! 울라프! 여기 있었구나! 우리 밖에 나가서 노는건 어때? 엘사잖아! 엘사 안녕! 그래 밖에 나가서 같이 놀아보자! 나도 좋아! 나나나나나 신난다! 어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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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안나잖아!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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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네! 안되겠다! 오늘은 그냥 성에서 놀자!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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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엘사! 안나! 우리 같이 미끄럼틀 타자! 좋았어! 우와! 막상 올라오니까 엄청 높다! 올라프! 너가 용기 있으니까 너가 먼저 내려가 보는 건 어때? 어 그지! 올라프는 용기가 많지! 알겠어! 안나! 엘사 잘 봐! 용감한 올라프가 내려가신다! 이야! 우와! 아이쿠! 그럼 이번에는 내 차례! 하나! 둘! 셋! 아이쿠! 우와! 안나랑 올라프 진짜 용감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엘사 차례! 이야! 하나! 둘! 셋!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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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우리 한번 더 타자! 자! 이번에는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야! 이야! 아이쿠! 진짜 재밌다!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자!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자! 하나! 이어쫠! 둘! 셋! 어? 올라프! 이것 봐! 하하하하! 눈뿌려줘야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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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 뿅! 엘사! 하늘에서 눈 내리게 해 주면 안 돼? 왜 안 돼! 기다려봐! 예! 으악! 우와! 하늘에서 눈 내린다! 하하하하! 올라프! 내가 너 더 크게 만들어줄게! 우와! 올라프 진짜 커졌다! 아휴 무거워! 나나나나? 어? 트롤들이잖아! 트롤! 엘사잖아! 엘사! 우리를 위해 아주 멋진 타리를 만들어줘! 어? 멋진 트림? 아! 생각났다! 트리아 만들어줘라! 겨울하면 스케이트를 빼놓을 수 없지!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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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